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닝 루틴이라는 책입니다. 스카모토 료지움, 장은주홍김, 위즈덤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찍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루를 설레게 만드는 작은 습관 모닝 루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고등학교 때 싸움질밖에 모르는 문제야였는데요. 어느 날 한 아이와 사소한 일로 다퉈서 2주간 정학처분을 받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자 너무나 따분한 나머지 부모님과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이것저것 골라서 몇 권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삐딱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사고방식이 어느새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일찍 일어나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뇌가 지친 밤에 새로운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기보다 뇌가 산뜻한 아침에 공부를 했더니요. 놀랄만큼 진도가 쑥쑥 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 5분이요. 밤 1시간에 맞먹는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아침 시간의 위대함을 느끼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모든 시험 공부는 아침에 끝냈습니다. 그러자 모의고사 성적도 급격히 올라서 우등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은 저자는요. 일찍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공부도 탄력이 붙습니다. 그 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원 심리학과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데요. 이 모두가 모닝 루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아침 시간의 극적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침 5분은 밤 1시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요. 그날 하루의 양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요. 시간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두뇌를 풀 가동해야 하는데요. 머리가 가장 맑은 깨끗한 아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으면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체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는요. 이 감각을 키우기에 적격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수면 시간을 조절하거나 여유 시간을 재점검하는 등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에 쫓겨 시간에 휩쓸려 다니던 상황이 몰라보게 달라지는데요. 시간을 관리해 하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감각의 축적이 바로 자신감을 키웁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하느냐에 열쇠가 달려있는데요. 일이나 공부해서 성과를 내려면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왜 그것을 할까? 어디서 할까? 누구와 할까를 명확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 할까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끝은요. 뇌도 피로에 절어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머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꼭 해야만 한다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요. 스트레스를 느껴서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기를 고통으로 여기면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정말 사소합니다. 일찍 잘 일어나는 사람은요.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매일 5시 기상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이거나 반드시 자격증 치두, 일찍 일어나 영어 공부하기처럼 자신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방법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충분히 몸에 배기 전까지는 피해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넣으면 넣을수록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서 이불을 박차고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한다.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인다. 즐거운 모닝 루틴을 만든다. 일찍 일어났다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났을 때 즐거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요. 놀랄 만큼 산뜻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면요.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규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율을 아침 일상에 정착시키면요. 모닝 루틴이 됩니다. 모닝 루틴을 만드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동기, 수면, 리듬인데요. 1. 즐거움을 추구한다.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요. 조깅이 하고 싶어 일찍 일어난다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체를 목적으로 즐깁니다. 즐거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약적으로 동기부여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설레는 것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그 설렘을 모닝 루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수면의 질을 높인다. 푹 잘 자고 일어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질 높은 수면을 위해서는요. 밤을 보내는 방법, 특히 잠자기 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유의하거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삼가해야 합니다. 3. 수면 노트에 내일 할 일을 적는다. 취침 전에 5분간 내일 할 일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포인트는 오늘 한 일이 아니라 내일 할 일을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는 작업으로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종지부를 찍으면요. 결과적으로 밤중에 깨는 난감한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계속 못다 한 일이 떠올라서 잠들 수 없을 때는요. 이불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쭉 적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수면 노트라고 부릅니다. 4. 수면 시간도 적는다. 힘들이지 않고 일찍 일어나려면요. 무엇보다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요.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매일 몇 시간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수첩에 간단히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가능한 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자는 시간을 기억하면요. 금방 잠들 수 있어서 좋은 수면 리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한다. 체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밤 11시 30분에 자고 6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요. 사흘간 그렇게 시도해보고 너무 힘들면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므로 그 시간에 맞춰 자는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최고의 수면 시간을 찾기는 어렵겠지만요. 기상 시간을 들쑥날쑥 바꾸지 않고 유지해서 최적의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6. 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휴일은 왠지 긴장이 풀려서요. 마음 놓고 늦잠을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도요. 되도록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 시계가 흐트러져서 이후의 기상 시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휴일에만 다른 수면 패턴으로 생활하면요. 몸이 시차 증상을 일으켜서 월요일 아침이 힘들어집니다. 이래서는 한 주의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는데요. 휴일 아침에도 평일 기상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다면요. 1시간 정도는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7. 오직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 일어나자마자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을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요. 매일 아침 루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키워낸 하워드 슈츠는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맛있는 커피를 끓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업무에 돌입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마음을 채운 후 엔진을 가동해서 설렘을 주는 루틴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은 홍차를 마셔야지, 내일 아침은 커피를 마셔야지 이렇게 정해두면 간단한 행위라도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기분 좋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요. 즐거운 루틴에 있습니다. 모닝 루틴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면요.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좋아하는 음료나 음식을 준비한다. 이 방법은요. 일찍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요. 마시고 싶은 생각에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2. 전용 캘린더를 만들어 기록한다. 전용 캘린더를 만들어서 일찍 일어난 날에 빼곡히 색칠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행한 날을 펜으로 칠하는데요. 스스로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빼곡히 칠해진 칸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서 더 하고 싶어집니다. 3. 일어난 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일정한 행동 패턴이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데요. 아침 행동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은데요. 집을 나서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온라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영어회와 레슨을 아침에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자기 전에 내일의 목표를 세운다. 내일도 해보고 싶은 목표를 생각해 보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서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행하는데도 차이가 나는데요.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해보고 싶다거나 할 수 있다는 내면의 울림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5.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본다. 뭐든 새로 시작할 때는 설레기 마련입니다. 그런 심리 효과를 모닝 루틴에 활용해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 손도 대어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예를 들면요. 근력 운동이나 조깅, 독서, 영어회화, 자격 시험처럼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6.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편안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을 느끼는 모닝 루틴이 있으면요. 저절로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기상 후 바로 할 일을 정하는 게 좋은데요. 창을 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루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